금손도 똥손도 화장품이 좋아야 메이크업이 더 잘 돼요. 나한테 딱 필요한 쿠션이면 완벽 완벽한 피부 겉보송 속 촉촉 아닐까요. 쿠션을 쿠션답게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. 수정용으로 쓰는 쿠션은 지속력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. 맞아 맞아 본래 컨실러와 쿠션이 하나의 특징이 이게 커버를 많이 쓰고 싶을 땐 또 커버 쪽을 쓰고 아니면 좀 촉촉한 레이어를 그렇지 벨벳 매트하게 뽀송하게 이쪽 면만 사용해도 되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톡틱한 퍼프 퍼프가 원래 눈방울이잖아. 그렇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에어 퍼프 쪽으로 완전 꿀팁이네. 두근감이 있는데 그 밀착감까지 되어있어서 안 무너져 얇다니까 완벽하죠. 산뜻한 제형 또 색상 딱 맞아. 컨실러를 80%로 사용해도 되고 얘를 20% 사용해도 되고 얘를 80% 사용해도 20% 원하는 대로 비율 맞춰 쓰면 되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. 리얼미 리얼 퍼펙트 라네스 레이어링 커버 쿠션